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니 오늘 저기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네요 여기 여기 젊은 막 처녀총각들이 왔죠 오늘 여러분들 다 즐겁게 해드리려고 온 거고요. 마음껏 즐기세요. 그럼 제기동 허준으로 오늘 제기동의 침맛을 한번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까맥이 날 때 배 떨어진다고 허리가 아프고 그런 참에 오셔가지고 침을 말아서 하여튼 감사합니다. 좀 맞으시니까 괜찮으세요? 뜨거운 안경이 하나 보존하네요. 근육통 관절염 이런 정도인데 여기 오셔서 침도 놔주시고 그리고 또 법률상담도 해주시고 그런 것이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